폭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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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폭탄을 찾아야죠 강원도에서 갔네 이게? 부비치 랩 조심해야 돼요 지금 부비치 랩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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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폭탄을 딱 뗐는데 일단 0.2초에 바로 생겨들었습니다 아.. 부비치 랩이구나 내가 걸렸구나 그거네 부비치 랩 부비치 랩 괜찮아 괜찮아 이미 지나갔어 와.. 저걸 제거하려고 올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2중 3중으로 했는데요 아.. 무선 무선 마스터 마스터 여기 유니티 팀 여기 마스터 폭탄 3개 수거 완료 전개하겠습니다 유니티 추가 임무 추가 미션 연구소 2층 영상 분석실 요인 1명 신원 확인 요인 총상 시 접전을 실패한다 대항군들의 화력이 만만치 않아서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겠구나 추가 미션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이 고 2층 영상 영상 분석실 네 우측에 있어 여기 우측에 엄청 세밀하게 된다 진짜 많네 홈패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헤이미 명재 스위치 형 스위치 맨 뒤로 야야 오우 형 스위치 장박이야 야야 장박이야 야야 장박이야 맨 뒤로 맨 뒤로 와 빨리 쐈어 우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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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또 깜깜해 하필 또 깜깜해 어떻게 하냐 어 어 부비트랩 부비트랩 하필 또 깜깜한데 부비트랩이야 진행한다 후레시켜 후레시켜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라이트를 켰죠 부비트랩 조심 여기 있을 것 같아 전방에 부비트랩 부비트랩 와 고도제 오케이 확인 제거 제거합시다 여기 제거해 경기와 줄게 제거해 오케이 제거할려? 제거할려 진입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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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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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우와 미안하다 와 천원사살 했어요 인지 발견 인지 발견 확보해 그러니까 인지 확보해 고도제 구민철 맹활약입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저희는 구치팀입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인질이 포박되어 있거나 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 인질을 안심시키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보여하러 왔다 이런 멘트를 먼저 전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라이프 야 이거 덤이가 아니니까 덕인장들 오케이 괜찮으십니까? 잠깐만요 네 탈출하기 전에 꼭 가져갈 게 있어요 2층 정비실에 있는 1급 보안 문서를 가져가야 해요 2층 네 알겠습니다 금고는 제 지문으로만 열 수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이 가야 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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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보호하고 오케이 저는 같이 갑시다 선생님은? 제일 가운데 세 번째 인지를 두고 1, 2번은 제가 앞을 확보하면서 전망을 봐줬고 잠시 아직 없어 없어 땡길게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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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아 어 엎드려 어 엎드려 어 엎드려 어 어 어 어 엎드려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일어 wee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계단 사이에 잘 쏜다 전단 클리어 정비실 이쪽에 있습니다 정비실 이쪽 갑시다 여기 제가 알아요 아 여기? 사수 연계 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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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해 이거 오 여기 뭐가 나올 것 같아 오 오케이 오케이 재밌어 우와 이거요? USB 확보 1급 기밀입니다 팀장님 확보 알려 네 확보 알려 왠지 바꿔줘 USB 확보 알려 스위치 스위치 자 이제 탈출하면 됩니다 마스터 여기 UDT팀 여기 마스터 USB 확보 알려 저희 현재 확보한 세계의 폭탄을 현 위치에 두고 탈출하여 겨우 차량의 요인을 대피시켜라 어 폭탄 폭탄 두고 수신 완료 수신 완료 다음 5분내로 복탄을 활성화한다 탈출하지 못했으니 일단은 탈출한다 자 건물 탈출하는데 5분입니다 수신 완료 수신 완료 밖으로 탈출 준비해 갈 준비해 오케이 그냥 며칠 말고 이대로 나와 네 가자 세 개 다 활성화 완료 어 가자 밖에 대항군 많아 확인했어 어 오케이 확인해 가자 아까대로 전방 2명하고 뒤에 인질 여기 가운데 들어가세요 여기로 가세요 여기 붙어 주세요 여기 붙어 주세요 인질을 사이에 후방 확인하고 있어 어 이 중도 누가 오른데요 후방 전반자 후방! 후방! 후방 전반자 후방! 와 뒤를 잘 보고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네 중앙 광장에 있는데 사방에서 공격하게 보면 좋다 좀 오래 해서 가자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 있네 아 저.. 저분은 득스부대 출신이에요 네 큰일 날 뻔했어 가운데로 왔으면 아 너무 많아 기둥마다 서 있는데요 탄산하게 탄산하게 오케이 반문자 안 문자 나누어 줘 오케이 반문자 안 문자 나누어 줘 오케이 라스트야 라스트 라스트야 라스트 어? 탄창이 마지막인가 봐요 네 갖고 나간다 오케이 가자 네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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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 확인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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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사님 여기 이쪽으로 제 뒤에 붙어 주세요 오 김명재 대원이 확실히 보호를 해 주고 있어요 아까부터 임지를 오 저길 또 차단을 하고 가는구나 문 닫아놓고 가는구나 문 닫아놓고 가는구나 자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전방에 저 전방에 저 저기 있다 전방에 기둥대 오 기습을 오히려 하네요 건우제대원 평화겠어 대안군 이때 뛰어야 돼 저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오 여기 또 맞으면 진짜 너무 억울해 맞았죠? 가 가 안 맞았어 오케이 야 보스가 있어 또 특수부대 출신의 보스가 움직입니다 강력하죠 보스 포스가 장난에 가립니다 오 해 전방 착! 아이씨 오 잠깐만요 고치 rooting 네 안 돼 야 야, 많다.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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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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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아, 진짜. 야, 뒤에, 뒤에, 뒤에. 우와, 총알 막혀. 여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뒤에, 뒤에, 뒤에. 헤이! 헤이! 오케이. 오, 없어. 총알 없어. 파이팅! 와, 이걸 또 봤어. 야, 이거 많이 봤겠는데? 오, 오, 오. 와. 자, 조긋한. 자, 조긋한. 자, 조긋한. 오케이, 당겼다. 오케이, 당겼다. 야, 땡겨. 또 없어 자, 30초로 왔어, 30초 30초 차량 온다 임질 땡겨 땡겨, 붙어, 명재 붙어 차량, 차량 차량, 태워, 차량, 태워 태워, 태워, 태워 자, 요인 구출 성공했고요 이제 4사람은 결승 지점으로 가야 됩니다 임질 탑승했음 임질 후속 완료 택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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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오케이, 백! 오케이, 백! 백! 아, 2명씩 서로 어마어마해 백! 포차적으로, 어마해 주고, 빠지고 어마해 주고, 퇴치를 하고 아, 좀 멋있는데? 하킹이 형, 가자! 때로, 때로 가는 게 아니고 공허하네 백! 오케이, 백! 자, 폭탄이 뭐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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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깃발, 깃발! 깃발, 깃발!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백! 와, 끝까지! 굉장히 하네 오케이!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UDT 작전병 무료 종료됐습니다 전술적으로 지금 합도 되게 잘 맞았고 정말 잘했어요 근데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한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걱정이 많이 됐어요 예정입니다 아직 백, 3,000원 다시, 2,000원 하지만, 다섯, 1,000원 아이스 사이 아이스 다섯, 5,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